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광역시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저랑 같이 광동호 공부했던 콘스턴트 친구인 홍콩, 그래서 진짜 두번째로 예쁜 홍콩의 우리 서머라고 하는 친구랑 함께 광동호 사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한국어 조금 할 줄 아세요. 예전에 한국어 어학당 다녀가지고 한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오늘은 홍콩에 오셔가지고 호텔 많이 이용하시는데 호텔에서 쓰는 광동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텔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제 직원한테 그 로비에서 직원한테 저는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땡 조 펑. 어 땡 조 펑. 어가 저구요. 나 그리고 땡 조 땡이 예약하다고요. 그리고 조는 이제 과거음이기 때문에 땡 조가 예약을 이미 했습니다. 뜻이구요. 그리고 펑이 방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어 땡 조 펑. 어 땡 조 펑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체크인. 어 샹 체크인. 어 샹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체크인. 어가 저구요. 어 샹이 뭐 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은 그냥 체크인입니다. 홍콩은 영어권 영어를 많이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쟁 당냐짠. 어 쟁 당냐짠. 당냐짠도 많이 쓰는데 당냐짠이 이제 땅이 이제 기다리자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당냐짠을 하면 되구요. 그리고 직원이 이제 한번 확인 의미에서 자 며칠 동안 호텔에 모으실겁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이 유 쥐 게이만. 네이 유 쥐 게이만. 네이가 당신이구요. 이유가 뭐 하려고 하다. 그리고 쥐. 쥐가 이제 머무르다. 그리고 게이만. 게이가 얼마나 그리고 많이 이제 저녁을 드십니다. 저녁을 해 주고 며칠 보고 오실 겁니까? 다시 한번 봐봐. 네이 유 쥐 게이만. 네이 유 쥐 게이만입니다. 이거는 직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저는 2박 3일 동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3일 2일. 응. 3일 2일. 먼저 2박 3일 중에 3을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니까 다시 한번 봐봐. 3얏 렁예. 3얏. 얏이 쌈. 쌈 얏. 얏이 이제 뭐뭐 할 때. 며칠 할 때 1이고요. 그리고 렁예. 렁이 이제 하나 둘 할 때 2이고요. 그리고 렁예. 얘가 이제 얘만 할 때 저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3얏 렁예가 2박 3일입니다. 그러면 3박 4일 어떻게 얘기할까요? 3박 4일. 4일 3일. 4일 3일. 네. 4일 3일. 4일 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원이 당연히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겠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마파니 첫시 야하 우지우. 마파니 첫시 야하 우지우. 그리고 야하우. 마파니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파니 그리고 다시. 첫시 야하. 그리고 여권이 우지우가 여권입니다. 우지우. 근데 보통 그냥 직원들은요. 홍콩 직원은 그냥 파스폿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홍콩이 되게 습하고 더운 지역이라서 에어컨을 많이 틉니다. 그래서 많이 고장나는 게 에어컨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안내하는 것만 걱정되는데. 자 먼저 첫번째로. 자 일단 방에서 로비 로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여보세요 여기는 888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여기가 888호입니다. 자 여보세요. 왜? 중국어는 왜. 광동어는 왜. 그리고 여기가 888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888호입니다. 여기가 888호입니다. 여기가 888호입니다. 그리고 888호입니다. 888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도와 드릴까요? 아무것도 도와 드릴까요? 이건 직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네요.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한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크게 크게 크게. 공단. 죄송합니다만. 그리기 직원이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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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비슷하죠. 직원입니다. 네, 타이하. 어, 네, 타이하. 타이하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는 내일 체크아웃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데이가 우리들, 저는 어, 우리들은 어데이, 내일 택년, 중국어로 민트앤이죠. 내일 택년이고요. 그리고 이후, 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이 도이풍. 다시 한번 말. 우리의 택년이 이후 도이풍 하시면 됩니다. 도이풍이 체크아웃, 방을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모레 체크아웃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후일이 도이풍. 모레는 하우앗입니다. 그래서 어데이, 하우앗, 이후, 도이풍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홍콩 호텔에서 말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광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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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